오늘 2사에서 45장에 있는 말씀은 고레스왕 바사왕 고레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바로 만물을 그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까? 바로 여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여러 차례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만물이 여와의 손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만물의 주권자가 여호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5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신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게 한다? 이방 왕인 고레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사서 45장 7절의 말씀이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도 어둠도 창조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빛 가운데 계신 생명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어둠을 창조하셨다라는 얘기는 바로 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어지고 그들이 봐도 어둠의 사망 권세자가 되어졌어요.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는 예수님 안에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고 그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환란을 그들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세상의 생사 화복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 한 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그 일을 하시는 여호와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런데 그 모든 행하심이 무엇을 위해서다? 그 이름 여호와만이 단 한 분 신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주권자이시다. 또 다른 말로는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공의 하나님, 그 주권의 하나님, 그분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오직 이스라엘만이 그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2사에서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셔야 합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방왕이라고 생각한 고레스. 그가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는 일. 그리고 열국을 그의 발 앞에 항복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말미암하는가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로부터 3절까지 하시는 말씀이 여왕께서 그의 기름붐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 말은 뭐예요? 왕으로 세움을 받은 왕이 기름붐을 받은 자죠. 왕으로 세움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고레스 앞에서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여왕께서 그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고레스 왕 앞에 다 무릎 꿇도록 문들을 열고 성문들을 닫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고레스가 머리로 쓰게 되고 그 모든 열국의 왕들이 그 발 앞에 항복하도록 주님께서 각 나라 각 성문들의 문을 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2절을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며 논물 쳐서 부시며 새빗장을 꺾고 고레스가 진격을 해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갈 때 그가 가서 쳐들어가서 그냥 부수는 것이 아니라 여왕 하나님이 고레스 왕보다 먼저 앞서가서 그가 평탄하게 그 길을 가도록 그 모든 길을 평탄하게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견고해진 문들은 여왕께서 부숴서 쉽게 쳐들어가서 쉽게 나라들을 점령하게끔 여왕께서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에서 그 보아가 은밀한 곳에 숨어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재물을 다 꺼내서 그가 얻을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 고레스 왕을 부르고 그 고레스 왕에게 굴복하고 고레스 왕을 섬기게 모든 열방을 하게 만들고 난 이후에 그들이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인 짐을 알게 할 것이다. 그 고레스 왕에게도 알게 하고 그 고레스 왕에게 굴복한 모든 열왕들도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36장 23절을 보면 이 고레스 왕이 여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신 여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이 고레스 왕을 부르셨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 세상 만국을 고레스 왕에게 주셨느냐.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뜻이 4절 말씀. 내가 나의 종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그들을 위하여서 그 고레스 왕을 불러서 고레스 왕이 여와를 알지 못할 때에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그 고레스 왕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이 어떻게 여와 하나님을 알겠어요. 몰랐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고레스 왕을 택하여서 그에게 칭호를 주고 왕이라 칭호를 주고 그 다음에 황제라 칭호를 받게끔 그 열국을 그 발 앞에 다 무릎 꿇게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다 나의 종냐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를 위해서다 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이 나는 여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오. 6절 말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권세는 없다라는 걸 아셔야 해요. 자 근데 이 모든 권세를 세우신 이유가 오늘 고레스 왕에게 열국을 무릎 꿇게 하도록 열왕을 다 굴복하여 자기의 것으로 삶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종 야고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권세자도 누구를 위해서 세웠냐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세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뭐하고 계시다고요? 말씀하고 계시다. 이것을 비언어라고 말해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듣는 거나 아니면 주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듣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태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해오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실로 주는 수수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18절의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고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는 을을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는 이라. 주님이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견고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하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나무는 땅에 박혀있게 하시고 물은 흘러가게 하시고 산은 세워지게 하시고 골짜기는 산과 산에 흘러내리게 하시고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 같이 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달이 뜨게 하시고 별이 밝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일목 모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제자리에서 그것이 운행하도록 다 붙잡고 계시고 그 어떤 것도 혼돈하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사람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짐승들도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 먹을 것을 주도록 다 허락하셨고 들에 있는 백합파도 그 이슬을 먹고 자라도록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이사장 만물을 지으시고 그 뜻대로 그것들이 그곳에서 살고 먹고 존재하고 태어났다 죽고 이 모든 것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 주님은 절대로 감추어진 곳이나 캄캄한 곳에서 말하지 아니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천하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계시라 말해요.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계시라 말합니다. 그런데 계시에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가 있어요. 이 자연계시를 우리가 일반적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비언어예요. 계시예요. 비언어적 계시.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이 있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우주 과학자들이 우주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라고 그들이 인정한답니다. 의사들이 사람의 몸을 해부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오묘할 수가 있는가. 신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어진다고.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왜 이렇게 지어졌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누구를 위하여 야곱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함 이스라엘을 위하여 또 바로 오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인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게 지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캄캄한데 말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은밀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다 밝히 보여 말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또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역사 속에 있어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져 왔어요. 자그마치 장장 2016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오는 동안에 그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그들이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로 오늘 듣고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해오셨어요. 어두운 데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사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또 말씀하십니다. 볼 수 없지 않게 들을 수 없지 않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읽을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어요. 그 핑계할 수 없는 건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냐. 여호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시다. 그리고 단 한 분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그 만물이 그의 손 안에서 다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라 이 말이에요. 야곱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예노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했지만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여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심을 말해왔어요. 그런데 그들은 혼돈 가운데 말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들이 여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들이 그 우상을 섬겼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을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시냐. 한 번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야곱족 속을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돌이키도록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숨어 계셨던 분이 아니고 밝히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겨서 결국은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우상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는 너희의 구원자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그들에게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17절 말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 풀면 이스라엘은 무조건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구원을 받았으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돼서 절대로 넘어지지 않냐고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할 때 이스라엘은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의 표정이 뭐예요? 그들 몸에 한례를 받은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표정입니다. 이 말씀이 그럼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의 말씀이 육체의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육체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말을 해요. 육체의 한례가 한례가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심령의 한례를 받은 자가 한례자요. 심령의 한례의 표정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이 된 표정인 한례를 가져야 되는데 이 한례의 표정이 골로서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한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에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한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시며 동참을 받아 그 생명 안에 그 의 안에 사는 자가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장자라 표현하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인데 로마서 8장 2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와 하나님의 장자라 표현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레위지파의 제사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메르키 세대에게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신 유다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영원히 부끄럼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질 때에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영원한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고레스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기름붐을 받은 왕으로 오셔서 그가 이 땅에 많은 열왕의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를 한순간에 지멸해버리셨어요. 무엇으로? 생명의 권세로. 그래서 그 모든 열왕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되어졌어요. 고레스 왕은 육체 고레스 왕은 군사를 이끌고 곳곳으로 다니면서 무너뜨리는 전쟁을 했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핵심이 되어지는 사단 마귀,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열왕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2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두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이 고레스 왕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고레스 왕을 힘입어서 뒤따라 가는 군사들 어때요? 손쉽게 모든 성들을 쟁취할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진 예수님이 우리를 앞서가시고 그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우리가 그의 군대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용사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갈 때 우리도 그냥 쉽게 그 모든 성들을 무너뜨리고 정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고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고 세비장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힘을 잇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그것들은 아무 힘 없이 그냥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마귀,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두려움으로 속이고 또는 염려 걱정으로 속이고 또는 낮은 자정감으로 속이고 또 내가 뭔가 버려진 자 같고 나는 비참한 자 같고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고 돈이 없어서 절망하면서 누구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하면서 그런 물질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 많은 무너지는 일들을 사단이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용사가 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했다. 그분은 만물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앞서 가셨기 때문에 나는 그를 뒤를 따라서 용사와 같이 나아간다면 험한 것을 이미 평탄하게 하셨고 논문을 쳐서 이미 부셨고 세비장을 이미 꺾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할 때 떠나갑니다. 아무리 우울증이 심해도요 우울증이 심하면 그 다음에 자살해요. 그러니 주의 종이 자살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저런 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사단이 내가 주인대라고 하기 때문에 하와가 천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먹은 것은 먹음직하고 보암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진 것 바로 사단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나의 창조주 나의 주님 앞에 나는 피조물로서 들여진다면 주님이 책임지실 텐데 나의 막힘도 열어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나가면 될 터인데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그것이 내 문제가 되고 그것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내 무거운 침이 되어지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이는 것에 그 감정에 그 환경에 그 사건에 넘어집니다. 절대로 우리가 오늘 2사의 45장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 만물이 주의 손에 따라 움직인다. 어두움도 환란도 주님의 손 안에서 움직여진다. 그것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나 하나님의 종이 된 야구가 하나님을 택한 이스라엘 바로 나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 환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고레스 왕을 기름부어 세워서 내가 너희를 반드시 돌아가게 하리라. 어디로? 이 고레스 왕에게 한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워서 부른 이유가 바로 나의 종 야구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라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고레스를 하나님의 공의로 일으키셨대요.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고레스 왕의 가는 그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라는 이야기는 전쟁에 나가는 것마다 이기게 하고 그 모든 통치가 원만하게 해서 네가 모든 세상에 권세와 명예와 부기를 누리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 이후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노을이라 마흔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 유다우지 파들을 다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그 사로잡힌 백성들이 값이나 값음이 없이 노이도로 한다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유다우지 파 그 포로 되었던 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중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도록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이 그 모든 물질을 다 댑니다. 이 이야기를 왜 구약의 역사 속에 하게 하셨나요? 예수 그리스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읍은 예루살렘 성읍은 바로 예수 그리스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힌 내 백성 바로 죄를 짓고 다시 음부의 건축에 돌아가서 고통받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갑없이 가품이 없이 노임을 받고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만들도록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모든 길을 곧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길을 곧게 하는 자였어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시기 위해서 길을 곧게 해야 돼요. 누가 합니까? 그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우리가 그 길을 하는 거예요. 각 심령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마실 수 있도록 길을 곧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이것을 알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에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며 누구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리라 이 말이에요. 20절 말씀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열방한 너희들은 이제 피난하는 자들아 너희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굴복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너희는 알게 하라 환란이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빨리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주 앞에 구할 때에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고레스 왕을 세워서까지 말씀하시고 구야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사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순간에서 어떤 고통에서도 어떤 어둠 속에서도 어떤 환란 속에서도 여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22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요 땅 끝에 있는 모든 자여 내게로 돌이켜여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는 이라 그러면서 23절에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정말 나같이 비천한 자를 구원하시고자 맹세까지 하신대요 내 입으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 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공의로운 말이 나갔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거나 절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이미 주님은 공의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 모든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강제적으로도 그 무릎이 꿇어져서 굴복하게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라는 거예요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빌리포서 이장이 말한 거예요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추라 신하여 하나님의 와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그의 공의는 십자가입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심판하시는 공의요 또한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떠나서는 나에게는 그 어떤 것도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죽으심을 본받아 내 심령에 그 주의 십자가 세워지는 심령에 할래 세례를 받아 골로세 2장 12절 면에서 내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은 생명의 사람 산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사시는 자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 좋아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이 땅에서도 승리하시고 영원히 영광에 이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